네 제가요 오늘 방송 켜기 전에 사실 좀 조사를 해본 게 좀 있었어요 조사를 해본 게 뭐가 있냐면 사실 아 또 이거 안 뛰어났네 이게 있었어요 이게 있었는데 그냥 이 PC 견적 제가 가끔씩 그냥 재보고 그랬거든요 아무래도 저도 계속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장비를 좀 그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해서 드니까 지금 사실 올해 들어서 업그레이드 좀 많이 했죠 올해는 업그레이드를 좀 많이 했고 올해는 업그레이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저도 앞으로 계속 방송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뭐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계속 견적은 조사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벤치라든지 실사라든지 이런 거는 각자 검색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봤다는 거 이제 각자 용도에 따라서 견해는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텔이 이제 10세대 10세대 발음주의 10세대 CPU가 나올 예정인데 그 기존에 써던 H310, B360, G370, G390 메인보트하고 소켓이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안 짰고요 그 AMD는 CPU가 메인보트하고 소켓은 똑같이 간다는데 성능 지원 범위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제가 뭐 견적에 올렸던 부품들은 각자 선호하는 걸로 바꿔도 되고 그리고 어차피 뭐 각종 테스트 실사용 이런 영상들은 뭐 리뷰들 다 올렸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쪽 컨텐츠 주력으로 다루는 분들이 다 리뷰를 열심히 올리셨더라고 어쨌든 그렇고요 사실 다른 건 다 무시하고 제일 민감한 건 가격이고 근데 지금 제가 이거 CPU 2600을 달고 있거든요 2600을 달고 있는데 CCX가 두 칩 병렬이었는데 3300X만 원칩 직렬로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직렬로 나온 게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 레이턴시가 엄청나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세서들이 다 시간차를 두고 나왔는데 각각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래요 보통 이 3개의 CPU를 보통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사람들을 물론 그 사무실이 업무용이 그냥 문서작업용 업무용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영상작업하는 게 업무일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은 영상작업하는 거를 써야지 그렇고 그러니깐 이제 그렇게 쓰게 되면 이제 보통 이 정도 CPU를 쓰는데 3400제는 잘 안 쓰더라 3400제는 요즘 잘 안 쓰는 것 같고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멀티팩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정품은 거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고 어쨌든 이 두 개가 대사로 쓰인다 대사로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게이밍 중간 보급형 게이밍 라인이 그 혼종이 돼버렸어요 여기가 혼종이 돼버렸고 그래서 이 두 개가 그 코어 개수는 똑같은데 병렬이고 직렬이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캐시는 똑같은데 그래서 클럭발이 엄청 좋은 거야 이게 레이턴치가 엄청나게 줄어들어가지고 3100하고 3300X가 그 성능차가 꽤 커요 성능차가 꽤 큰데 솔직히 3100이다 3300X나 둘 다 가격이 좀 꽤 돼요 지금 3300X하고 3500이 가격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2600, 2600X가 3500X보다 싸요 어쨌든 가격대가 지금 거의 비슷해가지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근데 이제 중간에 이게 나오기 전에 3500하고 3500X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음 3500X는 3600처럼 L3 캐시가 32메가인데 3500은 16메가란 말이에요 근데 근데 CCX가 칩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3100하고 약간 비스무니한 스펙으로 나와가지고 3300X가 3500을 게임 성능을 이기는 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3500이 음 9400F보다는 확실히 좋아 근데 이 3300X는 7700K도 잡았대요 7700K도 잡았고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9100F하고 승부할 거니까 그거는 뭐 근데 이건 솔직히 가격 더 내려가야 된다고 보고요 가격은 좀 내려가야 된다고 봐 음 가격은 좀 내려가야 된다고 보고 3500하고 3500X는요 그 3500X는 조금 이거는 이제 뭐냐 조금 이거는 약간 그 오버클럭을 그 그러니까 캐시가 더 좋기 때문에 이거는 그 뭐냐 램속도가 램클럭이 지원이 더 좋아요 그래서 아마 3500X는 당분간 남을 것 같고 3500은 거의 지금 이제 초상집이 된 것 같던데 그 컴퓨터 판매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구독자 이벤트로 다 뿌리겠다고 하고요 3500 이벤트로 다 뿌리겠다고 하고 그리고 음 그걸로 다 뿌리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냐 어떤 업체는 3500 다 반품한다고 음 그런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같은 경우는 지금 2600 쓰잖아요 2600을 쓰기 때문에 굳이 저는 이 CPU들은 갈 필요가 없어요 6코어 10이 쓰라던데 제가 솔직히 3100으로 가는 거는 3100 아니면 3500으로 가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다운그레이드에요 그 3300X하고 3500X는 다운그레이드는 아닌데 옆그레이드에요 왜냐면 그리고 물론 게임 성능에서는 3300X하고 3500X는 2600보다는 좋을거에요 하지만 저는 게임보다도 다른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솔직히 제 입장에선 옆그레이드에요 음 인코딩을 해야 되거든 인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옆그레이드가 되어버리구요 근데 지금 2600X하고 2600도 가격이 똑같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2600X가 더 낫다 그래서 사실 요 라인업에서는요 용도에 따라서 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는 사람들은 솔직히 요 밑에 요기 요 3600을 사고 싶은 사람들일거야 3600을 사고 싶은 사람들인데 3600을 살 돈이 모잘라가지고 차선책으로 다른 CPU들을 고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600을 살 돈이 안되는데 게임만 할거다 하면 기존에는 3500을 갔어요 작업 위주로만 할거다 게임은 좀 포기하고 작업 위주로만 할거다 하면 2600을 갔고 근데 이제 돈을 조금 더 아껴서 3300X를 가고 그 돈으로 그래픽 카드를 올리든지 아니면 향후 4세대를 기다리면서 메인보드를 좀 더 탄탄한 걸로 바꿔놓지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일단은 인텔이 그 10세대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가상견적은 안짜봤고요 인텔꺼는 이번엔 짤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인텔사면 흑우대요 그 지금 세대의 메인보드를 다음 세대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 정급하면서 하는데 근데 이제 본인이 필요한 타이밍에 그거를 살 돈도 있다 그럼 그때가 타이밍인거지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못사잖아요 음 아니면 그럴 수 있어요 돈이 좀 여유가 있어 그래서 조금 더 이따가 바꿔도 될 컴퓨터를 그 돈을 써서 바꾼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건 본인 선택이니까 그리고 이제 3600하고 3600X는 그런 가격을 올리는 만큼의 성능 차이는 안 나요 3600에서 3700으로 올라가면 많이 차이가 나고 지금 3700X하고 3800X는 별 차이는 많이 없는데 5,6만원 차이가 나죠 한 5만원 5만 5천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솔직히 그 정도 돈을 주고 살만한 가치는 없다 3800X가 가격이 더 내려가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3900X 음 여기부터는 본인의 자금사정 작업량 다루는 파일 용량 따라서 3700X 3900X 3950X가 결정이 되겠지만 음 근데 3950X하고는 이제 가격 차이가 꽤 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이런게 있대요 CPU를 사는데 내가 CPU를 이만큼 좋은거를 사기 위해서 뭐 30만원 40만원 더 비싼거를 산다 하는데 과연 이게 인코딩 프로그램에서 렌더링을 돌릴때 그 시간이 몇초가 줄어드느냐 몇분이 줄어드느냐 음 그런거를 그 계산을 하는게 있대요 근데 그런거 계산을 할 때 음 약간 그 코어빨인데 음 음 일단은 최적 라인은 아마 3900X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왜냐면 3900X는 솔직히 너무 비싸 음 그러니까 3900X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4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음 음 아마 라인업이 아마 4세대 때는 다시 정리가 될 수도 있기는 해요 음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는데 음 어쨌든 그 라인업 교통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요즘은요 옛날에는 이 가격으로 절대 못사는 견적이었는데 이제는요 이제는 30만원이면 컴퓨터 한 대를 짤 수 있어요 30만원이면요 이거 그 에슬론 3000지 이게 2코어 4스레드거든요 근데 이 2코어 4스레드 컴퓨터가 옛날에는 옛날에 이거 한 한 7,80만원 아니면 뭐 한 100만원 한 그쯤까지 살 수 있는 견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30만원까지 내려온 거야 심지어 그때는 HDD 시대였어요 음 HDD 시대였는데 그거보다 훨씬 좋은 시대죠 지금 물론 파워는 이거 둘 다 500와트 넣어놨는데 음 CPU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음 램은 8기가고 4기가 2장 8기가 인데 그래서 이렇게 짜니까 30이다 음 근데 이거는 2코어 4스레드고 3200진 4코어 4스레드다 이게 더 좋죠 음 이게 더 좋고 그 만약에 3200 3200 업무용인데 약간 뭐 주식같은거 한다 이런 분들은 아마 그래픽카드 추가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작업량이 많으면 램을 올리면 돼요 이럴때는 램 16기가 메인보드 A320 에이수스의 EX게이밍 그리고 파워 이 4가지를 샀거든요 한 그거 40만원 조금 안됐어요 한 30 얼마 그거에 이 부품 4개를 샀는데 그때는 라이젠 2600이 12만원대였어요 그게서 가능했던거야 나는 파워 600W에요 저는 500W 해도 되는데 600W 썼어요 하여간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여기서는 메인보드를 그냥 A320 A프로 이거 보급형 보드를 썼는데 조금 A320 좋은 보드로 올렸어요 여기는 이제 3100하고 3300X 가격 차이는 한 그렇게 차이는 안나요 CPU에서 한 3만원 차이 나고 제가 여기 그래픽카드를 여기는 그냥 3100 그러니까 그냥 게임은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CPU도 최대한 아끼고 그래픽카드도 최대한 아끼어서 1650 슈퍼로 넣었는데 이 정도도 쓸만은 해요 쓸만은 하다 쓸만은 한데 144Hz 모니터를 쓴 사람들은 아니다 어쨌든 이래서 둘 다 파워는 500W 꾸준히 않았는데 여기는 1650 슈퍼 여기는 1660 슈퍼 해가지고 근데 여기 CPU 그래픽카드를 하나씩 올렸는데도 한 10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3100은 조금 약간 애매하다 그래서 그래서 좀 진짜 약간 오버워치 롤 이런거 이런거 그냥 그 선까지만 오버워치까지만 할 사람들은 3300X면 아마 충분할 것 같다 배그도 할만은 할 거예요 60Hz 모니터에서는 근데 배그는 솔직히 이거는 제가 다른 분들이 이제 테스트한 영상들을 다 봤을 때 제가 이제 좀 느낀 거에 의하면요 배그는 6호 써야 돼요 배그는 6호 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 이거 맞지 아까 그 견적 3300X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제가 다시 그 웨스턴 디지털 SSD로 내려놨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 2600X거든요 그러니까 3300X하고 2600X는 이제 그걸로 고르는 거지 그 정말 내가 컴퓨터 사고 싶은데 진짜 돈을 최대한 아끼고 싶고 나는 게임만 하면 된다 하면 최대한 돈 아끼고 게임하고 싶다 하면 3300X 그래서 여기 그래픽카드 1660 슈퍼 넣어놨죠 근데 나는 최대한 돈을 아끼고 싶은데 영상작업이다 멀티미디어 작업이다 근데 진짜 돈이 별로 없다 할 때 2600이에요 2600 제가 그 케이스예요 제가 원래 CPU 3600 쓰고 싶었거든요 3600 쓰고 싶었는데 돈이 모자라서 2600을 간 거예요 돈이 모자라서 2600을 간 거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제 갔고 어쨌든 저는 여기서 견적해서요 저 이 견적하고 그래픽카드만 아직 만족스럽지 못해요 SSD는 삼성 거고 케이스는 기존에 쓰던 거 있고 그래픽카드를 아직 제가 GTX 이번에 그 GTX 1600 세대를 아직 못 갔어요 아니면 그냥 RTX 그래픽카드를 갈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픽카드는 돈이 있어야 바꾸지 메인보드 이거 똑같은 거고 램 똑같은 규격이고 이거 CPU는 지금은 CPU는 2600 그리고 파워는 이 브랜드인데 저 600W예요 이 브랜드 저 요거 맥스엘리트 브랜드인데 저는 600W 쓰고 있다 이게 마이크로닉스보다 만원 싸요 맥스엘리트와 그리고 쓸만해요 제 경험이니까 제가 써보고 쓸만하다고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600W까지는 맥스엘리트 쓸만해요 응 하여간 그렇고요 어쨌든 뭐 이 정도면 네 쓸만하다 근데 이제 가격대가 비슷한데 용도에 따라서 현실적인 타협을 하는 거죠 이쪽은 멀티를 조금 포기하고 게임에 특화된 그러니까 여기는 CCX 원칩이라서 조금 좋아진 거고 이쪽은 그래 게임은 포기하자 약간 이런 거 근데 이거 2600도요 배그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배그 같은 FPS 게임이 아니면 아마 할만할 거예요 다른 웬만한 게임들은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방송하기 위한 견적 본체 최소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응 최소가 이 정도다 응 앞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다른 부품을 바꾸면 되고 그래서 2600이나 3600은 해줘야 된다 6호 12 2스레드는 해줘야지 그래도 걔도 그래픽 카드 인코딩을 해가지고 게임은 돌릴 수 있다 방송 중에 방송 중에 게임은 돌릴 수 있다 당연히 그래픽 카드 인코딩이에요 요즘은 MVNC가 성능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3600을 쓰고 정말 다른 걸 최대한 아껴서 짠 견적이 이거예요 이게 한 84만원 정도 보통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부품은요 같은 CPU인데 업그레이드에 따라서 견적이 이렇게 천차만별로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순행쿨러 추가 있죠 메인보드 B450 중에서는 최고급 보드예요 게이밍 프로 카보니 그 B450 중에서 최고급 그리고 그래 메모리도 튜닝램으로 올렸죠 왜냐하면 이거는 2666MHz 동작되는 메모리인데 이건 오버클럭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오버클럭 안에도 3200MHz 동작되는 메모리예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 알텍스로 올렸고 그리고 SSD M.2로 바꿨고 작업용으로 하드도 추가시키고 그랬죠 케이스도 바꾸고 파워도 골드로 바꿨는데 10만원 차이가 나죠 어쨌든 뭐 이렇게 어떤 부품을 업그레이드 하느냐에 따라서 견적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보여준 이 견적으로 3600견적의 업그레이드 견적 아까 여기가 84만원대인데 제가 여기 일부러 갑자기 가격을 한 160대로 확 올렸어요 160대로 확 올린 이유는요 사실 한 이 정도 가격 되면요 이 정도 한 100만원 넘어가는 견적을 짜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부품은 좀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굳이 설명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뭐 수냉쿨러 입문용으로 괜찮은 쿨러예요 아주 빡세게 굴릴 정도의 수냉쿨러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음 B450 고급형 보던데 3700x 까지는 무난해요 그리고 HDD 역시 다른 용도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꽂아 놓은 거고 그냥 예신 예신 뿐이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걸 배경으로 한번 올려 볼게요 자 HDD는 제가 그냥 추가를 시켜놨어요 근데 HDD 같은 경우는요 2테라에서 4테라 올라갈 땐 많이 비싼데 1테라에서 2테라 올라갈 땐 한 1,2만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HDD를 만약에 살 거면요 그 HDD는 가급적 2테라짜리를 사는 거가 가성비가 좋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냥 이런 순행 콜러도 있다 굳이 공랭도 써도 돼요 게임만 할 거면 공랭도 산 거예요 그렇고 여기서부터는 작업할 거면 순행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메인보드를 X570으로 바꿔서 다음번에 라이젠 4세대 나올 때 CPU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메인보드를 X570으로 쓰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CPU를 2600 꽂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돼요 랩만 좀 다운돼서 동작할 뿐이지 그렇고요 음 그래서 이쯤 고르면 다시 사실 부품은 다들 개인의 입맛대로 선택을 하니까 보통 이정도 해가지고 200만원대가 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상들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3900X나 3950X를 게임용으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3700X를 게임용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8코어짜리 음 그러니까 좀 배그 아니면 모넌 몬스터 헌터홀드 삼타로 삼국제 토타로 뭐 이런거 각 등장 약간 CPU빨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 코어가 많을수록 유리한 게임들 있죠 그런 게임들 쓰는 사람들이 3700X 이상을 가는데 이 3900X하고 3950X는 솔직히 게임만한 사람들이 사는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굳이 공랭을 쓰겠다면 녹트와 NHUCBA 이런 걸 써도 되긴 하는데 농협 쿨러 근데 그거는 배송 중에 뽑기가 될 수 있어요 하여간 뭐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 제가 여기 3열 순행 쿨러 중에서는 거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NGXET 크라킹 쿨러를 예시로 나눴을 뿐이지 쿨러도 여러분이 고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메인보드도 X570 중에서 내구성이 좀 꽤 괜찮은 거를 나눴어요 X570 에이스 X570 싸구려는 솔직히 3700X까지는 괜찮을 수 있는데 3900X부터는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X570 에이스 정도는 나눴았고요 그리고 이쯤 되는 분들은요 그치 튜닝램이 아까는 3700X 때는 제가 16기가를 넣어놨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는 3900X부터는 램을 제가 32기가를 넣었어요 여기다가는 제가 32기가를 넣는 이유가 용도가 확고하거든 이 CPU를 고르는 사람들은 용도가 확고하게 영상작업이 좀 약간 무거운 거라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저도 이게 필요하기는 해요 제 영상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알겠지만요 저는 되게 막 1시간 넘어가는 영상을 올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거 인코딩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이런 CPU 필요해요 저도 이런 CPU는 필요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램도 32기가 필요하고 근데 이제 FHD 작업하는 거면 사실 3700X까지도 할 만은 한데 저는 일단은 FHD의 60프레임 영상에다가 일단은 장시간짜리 장시간 영상도 좀 있고 그리고 저는 나중에 되게 모니터는 천천히 올라가긴 할 건데 저는 뭐 나중에 뭐 아프리카 TV 방송이 그 FHD 그 이상 그 QHD 이상의 그런 막 방송 해상도를 제공할 경우를 대비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QHD 방송을 하고는 싶어요 QHD 아니면 4K 이상의 방송을 할 생각이 있어요 언젠가는 그래서 대비해서 좀 스펙을 좀 세게 받고 싶은 거야 4K 영상을 편집할 때 대비해서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내가 CPU가 3900X 3950X가 필요한데 게임은 안 할 거다 이러시는 분들은요 진짜 그냥 그 정말 극강의 가성비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래픽 카드를 내리셔도 돼요 그래픽 카드를 한 GTX 1650 슈퍼로 내리면요 그러면 여기서 한 70만원을 아낄 수 있어요 그래픽 카드를 내리면 최대 70만원까지 아낄 수 있는 견적이고요 근데 사실 그 정도까지 아낄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런 사람들도 가끔 게임은 하거든 가끔 게임은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작업을 꽤 세게 하기 때문에 SSD 막 1테라 넣어놨고 막 HDD도 막 4테라 큰 거 넣어놨고 케이스도 이 현재 브라보텍 가디언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그 쿨링이 가장 뛰어난 케이스를 제가 넣어놨어요 그 뭐냐 1200M이라고 해서 이 1140M은요 1140M은 그 전면 쿨러하고 후면 쿨러가 140mm짜리를 넣을 수 있고 이 1200M은 그 전면 쿨러가 200mm짜리에요 대형 쿨러 그래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파워는 850M 자 그래서 그냥 좀 자기가 필요한 거에 따라서 부품을 좀 뭐 조절을 해서 가격을 조절을 할 수 있다 그거 정도는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한번 재미삼아서 짜보는 이런 견적이 있죠 재미로 짜보는 천만원대의 견적 네 재미로 짜보는 천만원대의 견적인데 자 일단은 3950X를 꽂고 그 NGXD 크라켄 최고급 꽂고 그 다음에 X570 중에서 최고급 갓나이크 꽂고요 사실 그 기가바이트에 그 그 어로스 익스트림 그게 조금 더 비싸긴 한데 그거는 PCI 익스프레스 슬롯이 3개예요 그래서 4개짜리인 갓나이크를 여기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램은 그 최고 그 엄청 그 이거 고수율 램이에요 이거 그 고수율 램인데 그 그러니까 진짜 비싼 램 금은 금은 해가지고 8기가 내장 32기가 넣었고 그리고 뭐냐 RTX 2080 Ti 가 없어가지고 2080 슈퍼를 넣는 거고요 음 Ti는 아마 곧 아마 RTX 3080 Ti 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단종이 된 것 같아요 없어서 일단 여기다 넣는 거고요 그리고 970 에보 플러스 2테라 860 에보 4테라 그리고 나스 나스 이거 그 그리고 케이스도 엄청나게 강화율이 좋은 거 그리고 파워 티타늄 이렇게 해서 천만원이 됐는데 사실 이 견적에다 커스텀 수행을 하게 되면 커스텀 수행을 만약에 본인이 직접 만든다면 조금 더 쌀 수 있어요 근데 커스텀 수행 빌드를 맡기면 공인비가 꽤 많이 비싸요 음 그래서 그냥 재미로만 짠 거고 사실 이 천만원 가격이면요 진짜 그냥 그 투컴 맞추고도 남아요 그 투컴을 맞추고도 남는데 그 한번 예시를 보여주라면요 그래서 이제 뭐냐 투컴 투컴 맞추면 보통 그 투컴을 이렇게 맞춰볼게요 투컴을 그 투컴을 보통 투컴을 인텔 하나 AMD 하나 넣죠 그 일단은 인텔이 10세대 나올 거지만 그래 9900K F보다 K가 더 비싸네 아니 KF가 더 비싸네 그래 어차피 투 투컴 세팅이에요 음 투컴 세팅이기 때문에 뭐 투컴 세팅으로 가장 비싼 조합을 한번 넣어볼게요 투컴 세팅으로 가장 비싼 조합 그러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NGXT 크라켄 G73 두개 그리고 뭐 메인보드는 당연히 G390의 최고봉 갓나이크지 음 갓나이크 여기 아마 에이스 없을거야 음 그리고 그 X570에서 X570에서 굳이 갓나이크까지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음 어쨌든 정말 정말정말 좋은 투컴 조합이야 그래서 그 G스킬에서 사실은 그 패키지 두개 패키지 두개를 넣어가지고 그래 좀 튜닝 좀 좋은거 해볼게요 CL16 일단은 그래 오 CL14가 있네 근데 지금 안드는 CL14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는 한번 9900K도 그 뭐냐 32기가로 한번 해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실버가 이뻐 실버가 이쁜데 한번 그 일단은 암두용 암두용 하나 암두용 하나 그리고 그 인텔용 CL 더 고수율 수율 더 좋은거 클럭 최고 클럭 있나 어 하여간 진짜 그냥 극강으로 오버할 사람들만 하는거지 그냥 그래요 뭐 굳이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다 어 어쨌든 32기가 아 그냥 똑같은걸로 할게요 음 그리고 그래픽카드 뭐 약간 그래픽카드를 뭐 2080 슈퍼 그래 두개 하고 하여간 이거는 진짜 완전 그 초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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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컴을 하지 말자 초사기 투컴 하지 말고 좀 약간 합리적인 투컴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거는 합리적인 투컴 i7 9700k 9700k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 합리적 투컴 이에요 합리적인 투컴 송출만 할거면 근데 그 근데 영상작업도 해야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음 일단은 합리적 투컴 을 해볼게요 합리적 투컴 음 그러면 이제 쿨러는 어 쿨러가 솔직히 좀 걱정이긴 한데 쿨러를 합리적 합리적 순행으로 그냥 좀 쓸만한 거 응 쓸만한 쿨러를 그 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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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두개 가자 커세요 이거 두개 가고 그리고 메인보드 G390에서 일단은 이거 써도 되고 그 다음에 X570 X570에서 그냥 이거 가도 돼 그리고 메모리 메모리는 뭐 그냥 합리적 투컴이니까 32기가 32기가 32기가를 조금 싼 거 하나 16기가 싼 거 음 이렇게 그리고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는 그 게임 컵에는 좋은 거 게임 컵에는 한 게임 컵은 2080 슈퍼를 넣고 그 다음에 송출 컵에는 2060 슈퍼 정도면 돼요 송출 컵은 그래서 보통 투컴으로 꾸미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970 예보 이거는 게임 컵 게임 컵에 게임 컵 OS용 그리고 그 게임 컵 게임 설치용 그 다음에 송출 및 작업 컵 영상 작업 영상 작업 컵 이거 하나 넣자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아까 견적은 ppt 한번 해봤고 한번 그냥 견적은 ppt 해봤고 지금 이제 약간 그거야 좀 어느정도 타협을 보면서 투컴을 할 때 한번 어떻게 짜는지 합의 보는 투컴 합의 보는 투컴 그러면 이거는 그 송출 컵에만 하는 송출 컵에만 송출 컵에만 HDD를 깔고 케이스는 똑같은 거 두 개 가자 똑같은 거 두 개 이거 두 개 그러면 파워는 파워는 솔직히 850 두 개 꽂아도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두 개 하면 사실 그 투컴이면요 그 투컴이면 여기 이제 그 좀 합리적으로 합의 보면 그러니까 조금 약간 약간 성능까지 생각하고 합의 본 게 500이에요 투컴 견적이 사실 투컴 견적은 많이 비싸요 음 투컴 견적이 그 합의 보면 많이 비싸고 근데 이제 뭐냐 투컴으로 투컴으로 진짜 최고의 조합을 꼽는 사람은 이제 눈쟁님이 있죠 게임컴은 9900K에다가 그 게임컴 게임컴 9900K에다가 응 송출컴이 3950X 그래서 그분은 투컴 견적을 합해서 아마 천만원일 거야 더군다나 게임컴의 그 쿨러는 몰아죠 어쨌든 이거 모니터 해상도 FHD인데 응 어차피 어차피 이거 FHD인데 응 하여간 그런데 그 사실 한 컴으로 한 컴으로 원 컴으로 동시 송출을 하고 싶다면 최소 3900X 이상은 가야 된다는 거지 이거 FHD고 일단 아이콘을 짧게 설정 나는 아이콘 원래 짧게 설정해 아이콘 짧게 설정하고 지금 이거는 브라우저를 보기 배율을 150%로 해서 봐서 그렇지 하여간 근데 일단은 아까 PPT로 한번 그 견적들을 쫙 보여줬지만 이번은 그래요 일단은 조만간 인텔이 10세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인텔 견적은 안 짰고요 그 메인보드 소켓이 바뀌어버려가지고 안 짰어요 바뀌어버려서 안 짰거고 아마 같았으면 짰겠지 바이오스 업데이트만 하고 CPU만 바꾸면 됐었으면 해상도가 높아보이는 플라시보가 아니면 그거일 수도 있어 한번 방송 보는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하고 보면 그거를 전체 화면으로 하고 보면 그렇게 그렇게 보면 막 엄청 다를텐데 하여간 그렇고 사실 이번 달의 핵심은 사실 그거예요 이번 달의 핵심은 3100 하고 3300X 그리고 여기 보면 3500 3500X 그리고 2600 2600 하고 2600X 가격이 비슷해서 이렇게만 볼게요 그리고 3600 이렇게 있는데 그 그러니까 보고 있는 모니터에서 만약에 풀스크린을 하면 그래도 내가 지금 모니터에서 보고 있는 이 정도 크기가 나와 모니터에서 보고 있는 크기가 풀스크린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FHD 모니터에서 풀스크린 하면 근데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있어 그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그 만약에 나중에 방송 끝나고 영상 파일로 뽑으면요 그거를 그 영상 파일을 모니터에서 풀스크린 했을 때 깨끗하게 나오려면 이 정도가 나와야 돼요 그 본인이 쓰는 모니터에 맞게 하여간 근데 이게 이제 한 여기서 이제 그래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이번에 여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3100은 CCX 두개가 병렬이고요 3300X는 CCX 한개에다가 4코어 8스레드를 다 박아놓은 직렬이에요 3700X가 그 4코어 8스레드짜리 CCX 두개를 병렬 연결한게 3700X 거든요 음 재온 CPU는 서버용일걸 하여간 그리고 3500하고 3500X 역시 CCX 두개 2600하고 3600도 CCX 두개 병렬 그러니까 이 3300X는 이제 다음 세대 때부터 AMD가 이제 CPU를 CCX를 한개에다가 다 직렬로 때려박을 거다 약간 이렇게 예고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기 때문에 성능이 엄청 좋아질거란 말이에요 음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3300X가 나왔는데요 3500하고 가격이 똑같잖아 그 다나와체 저가가 근데 그 게임 성능에서 3300X가 3500노마를 그냥 잡아먹어버려요 3300X가 그 i7 7700K를 잡아먹었다 이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8700K는 못 이겨요 8700K는 8700K는 당연히 못 이기지 8700K를 이기려면 3600K는 가야돼 근데 음 8700K를 이기려면 3600K는 가야되고 그 하여간 이번에 이제 그렇게 잡혔고 그 그래서 약간 이제 그 뭐냐 요즘은 컴퓨터 판매업체들도 유튜브 하잖아요 컴퓨터 판매업체들도 유튜브를 하는데 어떤 업체는 이 3500이 이제 3300X 때문에 쓸모가 없어져 그 탈 필요가 없어지게 돼가지고 반품하는 업체도 있고 어떤 업체들은요 구독자 이벤트로 뿌린대요 이 CPU를 한 뭐 몇십개 남아있다는데 그걸 구독자 이벤트로 다 뿌린대 어떤 업체는 근데 사실 그럴거야 지금 돈주고 사는 입장에서는 이거보다는 이건데 게임성능에서 확실히 3300X가 이겨버려가지고 근데 만약에 그 이벤트로 아니까 어차피 이제 팔 필요가 그 어차피 이제 팔면 안 나가니까 팔면 안 나가니까 반품을 하거나 이벤트로 뿌리는 거죠 근데 구독자 이벤트가 뭐니 사실 그거잖아 구독자들이 공짜로 준다면 좋아하잖아 그래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능이 이거보다 좀 딸리더라도 그래 그래서 공짜로 준다는데 공짜니까 쓰지 이런거지 조금 성능 딸리면 어때 공짜인데 이런 생각 원래 이벤트는 보통 그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뿌리는 경우는 이제 전세대 거를 그래서 보통 공짜로 뿌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전 세대 거를 공짜로 뿌리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이제 신제품은 되게 조금 뿌리고 보통 구독자 이벤트는 그렇게 두부류로 가요 하여간 그렇고 근데 이제 나같은 경우는 나중에 CPU를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있는데 근데 내가 2600 쓰잖아요 아 이거 아이비에요 내가 2600 쓰잖아 난 2600 쓰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CPU를 업그레이드를 할 거면 나는 코어 수를 올려서 업그레이드를 할 거 아니에요 솔직히 2600에서 360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음 그래 조금 성능은 업이 되겠지 근데 솔직히 2600에서 3600에 한 몇만원 차이 나는데 그만큼의 성능업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나는 이제 8코어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할라며 그럴 거 같고 그 하여간 언제 업그레이드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메인보드가 B550이 나오는데 B550이 나오는데 어느정도 스펙일지 모르겠고 그래서 B450 중에서 고급형 보드들은 추후 다음 세대 업그레이드 때 그냥 거기다 껴도 쓸 수는 있을 거다 하지만 지금 나와있는 메인보드들 중에서는 다음 세대를 대비하려면 권장은 X570이다 아마 어쨌든 X670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정확한 거는 아마 빨라도 올해 여름에나 나올 거예요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근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인텔이 지금 10세대 발표했잖아요 인텔이 10세대 발표했고 지금 10세대 메인보드가 그 견적이 올라와있는 상황에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메인보드 소켓에 여기 G490이 공개가 돼 있어요 음 여기 B550은 아직 안 나왔지 음 B550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 G490이 이제 공개가 돼 있다 어느 정도 음 G490 라인업들은 공개가 돼 있어 아직 가격은 안 나왔어 G490 가격이 아직 안 나왔고 인텔 같은 경우는 그래 아직 10세대 안 나왔어 음 아직 아직 10세대가 안 나왔고 그 하여간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이제 조만간 나오긴 할 건데 어쨌든 근데 인텔 10세대 어차피 공정은 14나노미터 에요 어차피 공정은 14나노미터 고 그래가지고 그 일단은 공정 에서는 뭐 그렇게 큰 기대는 없고 일단은 좀 그쵸 10세대가 10세대가 나오면 또 이제 그 견적이 아마 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용도의 차이겠지 용도의 차이고 음 그래서 사실 좋은 거는 한쪽 회사가 독점을 하는 체제가 아니고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아니면 쓰는 프로그램의 용도에 따라서 좀 돌아가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지금은 트렌드가 그거예요 아 전기휴일인데 출근했어 지금의 트렌드는 뭐냐면 이제 만약에 투컴으로 방송을 한다 칠 때 메인컴은 인텔 그러니까 그 방송 돌리는 컴은 AMD 그리고 방송 안 돌리고 방송 중에 게임 돌리는 컴은 인텔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몰라요 나도 나중에 진짜 나는 내가 진짜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정말 꾸미고 싶은 거는 집에서도 투컴 쓰고 집에서도 집에서도 투컴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게스트 섭외를 위해서 스튜디오를 좀 구하고 싶은데 스튜디오엔 당연히 방음 처리를 하고 그러면 새벽에도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스포츠 중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겠죠 하면 물론 집에도 어느정도 방음은 해놓겠지 어쨌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스튜디오도 투컴 그리고 스튜디오에 펌프도 좀 갖다 넣고 싶고 근데 그러려면 로또 1등을 사람들이 많이 살 때 당첨을 대야 되는 단독으로 대야 되는 약간 그런 핸디캡이 있는데 언제쯤 됐지 모르겠네요 그렇구요 네 어쨌든 그 하여간 뭐 좀 아 몸이 적응을 못해요 헐 그치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죠 하여간 언젠가는 그런 장래 희망을 달성은 하겠지만 어쨌든 뭐 그쵸 코로나 때문에 돈 못 버는 세상 아 진짜 하여간 좀 하여간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그거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구현하기 위해선 결국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 뭐 그렇다는 얘기에요 하여간 ר 분